네, 이장섭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권위사랑에서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우상 철저한 보완사항인 만큼 대통령의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문 일시와 장소, 집결 장소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동네 계모임하듯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 구체적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 간 큰 유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유출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당해야 할 것입니다. 2분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5.4% 오르며 IMF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달러 원 환율이 장중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1,400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5%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 큰 피해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1%나 됩니다. 또 고안률은 우리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 역대 최대 적자인 20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대중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고통과 파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곳곳에서 경제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신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외부 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외부적 요인이라는 핑계만 대고 손 놓고 있을지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정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등의 발언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상품 수지를 바라 산업부는 수출 역량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정부 부처 역시 변명에만 급급하다가 이제야 종합수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계 당국에게 당부드립니다. 개별 기업이 환율급 등과 원자재값 상승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